땜이잖아. 아직까지 됐네요. 페비 할아버지께서 보여준 곳이에요. 근데 왜?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무슨 뜻이죠? 만일 땜이 무너지면 물살이 너무 거세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쓸어내려 버릴 테니까요. 모든 걸요? 그럼 아렌델도 위험하잖아요. 아렌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리 와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긴 상당히 로맨틱한 장소가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른 상황이라고요? 누군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내 말은 만약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가면 잠깐 뭐요? 여기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린 당연히 여길 나가게 되겠죠.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젠간 다 죽잖아요. 이 싸움이 어딨죠? 내게 독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물론 아주 가까운 장례에 죽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 또 나중엔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마.